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해피 바이러스 노래하는 요정 유미유미, 요유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충청부터 청주 출신이에요 네네네 저는 이렇게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을음악회의 요유미를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곡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금잔디 선배님의 오라버니라는 곡 들러드리기 전에 물어먹으면 아셔도 될까요?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바로 가볼게요 오라버니 뮤지 큐 오라버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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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해요 오라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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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버니랑 오라버니랑 오라버니랑